정읍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연수원 건립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읍시가 귀농귀촌 1번지로 인정받았습니다. 100년 만에 핀다는 아가베 아타누아타구치 활짝 피었습니다. 정읍시가 고교 졸업생에게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읍시가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정읍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정읍입니다. 새해에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 사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읍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건립을 위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연수원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수원은 총 사업비 413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7,600여 명의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가족이 연수원을 이용하게 되어 지역 경제 창출과 정읍의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내장산 문화광장 천사히어로즈와 문화광장 순환열차 등과 연계해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읍시가 2021년 귀농귀촌사업평가에서 전북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면, 2차 심사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귀농귀촌 유치 홍보와 유튜브 마케팅, 비대면 쇼핑 시스템 운영, 지역 리더 간담회 등 지역민과의 융화 사업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읍시는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농식품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민의 농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치유정원에 아주 특별한 꽃이 피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아가베 아타누아타 꽃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4계절 치유정원에서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가베 아테누아타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다육식물입니다. 꽃이 용의 혀를 닮아 용설란이라고도 불립니다. 재배 기간이 10년이 지나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 2미터 길이의 꽃대에 옅은 녹황색 작은 꽃이 달립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꽃을 보기 힘들어 이 꽃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평일에만 열었던 4계절 치유정원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말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202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350여 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과 2021년 검정고시 최종 합격자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은 합격자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구직지원금은 정읍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맞춰 2022년 2월 7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장소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출산 가정을 위한 천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천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는 총 사업비 7억 4,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포인트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대장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목표액의 1.9배에 달하는 6억 7,5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2022년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정읍시청 본관 출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19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읍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정읍시가 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250개소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1,034개를 설치했습니다. 정읍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특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따른 농업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읍시 농업 관련 분야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읍시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2021 목민상 시상식에서 기초단체 부문 목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정읍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